잠시까지 이런 것 꺼내야 해 몰라 계속 눌러 계속 아 여기 여기 이 맷 재밌어 그래? 아 여기 난 이 맵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얘들아 이쪽에서 온다? 이 맵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저의 첫 범죄의 죽음 이 맵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왜 그래? 어..뭐도 없네 왜왜 살려줄줄 알았어 야 내가 한번 내가 뭐 드래곤불 마인부 거야? 너 생불데? 호빵매 아니였어? 야.. 기다려 여기가 있어 어 뭐야 권총 저기서 온다 이제 저 돌, 돌, 돌쟁이 게임한다 아 그게 뭐예요? 아 어 제발 아 왜 갑자기 멈춰 아까 그 Tesiw much 새로운 Quite 끝 어 뭐야? 어 뭐야? 잘려봐 잘려봐 다리는 맞춰 있어야 됐던데 잘 모르겠다 빨리 빨리 우리 게임사람 나의 부활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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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우리 부활셔틀 어딨어 박이 피해 다 뒤졌어 아 아 우리 부활셔틀 어딨어 박이 피해 박이 피해 아 아 아 아 아 박이 피해 그 지게이가 안간다 다 이미 죽었는걸? 아 그래 아직 아닌가 응 숫자 숫자 어 안살려져 인마 아 아 안살려진다고 믿겨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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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 3D 봤어 3D 네 헤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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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덕 여기 있네 딜돌아만 하는거 왜 있는데? 1,2,2,2,2,2 왜 이렇게 싸게가 많아 아 튕겨 튕겼어 튕겼어 똥컴이여서 cpu 바꿔도 그럼 어떡하냐 지금 안 바꿨어 아 그래 이번주에 막 샀다고 하고 목요일날? 목요일날 오는거 같은데 나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빨리 추진 안했지 귀찮아서 근데 또 그냥 저거는 어떻게 꺼냈어 누구지? 바로 기다려주세요 너랑 내! 너랑 내! 할래! servez-vous de cette trousse! 이거따, 이거따, 이거따 이거따!